소민의 고미팅이요! 야호야... 너네 아빠 왜 이렇게 안 오냐? 잠깐만 놀다 온다 그러고서는 지금... 안 오네?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자기! 응! 자기 어디야? 나 여기 나와있지 어디야? 언제와? 나와있어 언제와? 오늘은 내 시간이니까 방해하지마 뭔 소리... 오늘 잘 기다리고 있어? 야호야 아빠 빨리 오라 그래 야호야 아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라 그래 아우 나 오늘 찾지마 얘들아 엄마가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다 할 거야 간식도 줄 거야 두근마 아빠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지금 몇 시기하고 집을 시키고 있어 쭈꾸미가 저기... 슥금 오빠도 보고싶어 쭈꾸마!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우구 дер기 우구하지 말고 잘 듣고 있어 여브랑 싸우지 말고 탱이 보고싶대 자기야 빨리 들어오래 탱이 간식 사가야겠다 기다려 알았어 그럼 빨리 가서 간식 줄게 기다려 탱이 아빠 많이 보고싶었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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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 그만 갈게 누가 우는거야 여우가 우는거야 자기 목소리 듣고 우는거야 여우야 기다려 금방 갈게 많이 보고싶었어 그래도 보고싶으니까 빨리 갈게 여우가 지금 너무 귀 바짝 내리고 울고 탱이도 울고 나가질 못하겠네 탱이도 지금 자기 목소리 듣고 울고 우리 여우도 지금 귀잡고 울고 있어 둘이서 대화중이야 지금 기다려 진정해 얘들아 울고불고 난리 났어 빨리 갈게 탱이야 탱이 너무 서럽게 우는데 탱이야 금방 갈게 기다려 지금 여우도 돼 다리 바로 앞뒤 탱이도 끈 trabalho 여우도 속상해서 놀고 있잖아 빨리 들어와 알겠어 아 쭈꾸미도 아 쭈꾸미도 말게 아니 너희를 너무 괜히 전화했어 괜히 전화했어 알았어 빨리 들어와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깜짝이야 아빠 왔어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깨발 왜 그러는데? 너 뭐해? 집에서 그러잖아! 왜 오래야 집? 빨락빨락 들어와야지! 트윙이 갑자기 밥 먹는데? 트윙이 갑자기? 어... 몰라. 아침에 먹다 남긴 밥 먹고 있어. 보고 싶었어, 쪼끄미? 보고 싶었어? 응. 응, 그랬어. 많이 보고 싶었어. 같이 하는 거야? 뽀뽀뽀뽀 새침땡이 땡총 땡총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